2021년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8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버지니아 한인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메릴랜드 총한인회, 페닌슐라 한인회,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 피지 카운티 한인회의 주체로 열리게 됩니다. 76년 전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우리의 후선에게도 알려주며 한민적으로 함께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 문의전화 703-589-6344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